안녕하세요. 잼묘 여하가 촬영 왔습니다. 멋있는 왕두꺼비입니다. 잘 보세요. 이 시각 세계가 미친마 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 잘 보컬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 다른 시각 세계가 되었습니다. 슬란맛이 또 한보따리를 또 탄석을 해놨나요? 슬란맛이 좋으나 안좋으나 무조건 다 보내드릴게요. 슬란맛이 좋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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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다 보내드릴게요. 이 돌도 사람같이 장애가 있나봐요 돌도 사람하고 다 똑같은가봐요 혹시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때는 이렇게 넓은 돌밭에 오셔가지고 발음도 쎄고 돌구면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이 된답니다 이 돌도 솔직히 차들이 벗겨갖고 꽃맹키로 생겼지요 아름다운 꽃맹키로 생겼네요 이 돌도 멋있죠 사람 손같이 이렇게 됐네요 아름다운 꽃맹키로 생겼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맹키로 생겼네요 아름다운 꽃맹키로 생겼네요 아름다운 꽃맹키로 생겼네요 비가 오니까 촬영이 좀 힘드네요 이 돌도 멋있죠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 같이 그림이 그려졌네요 아름다운 꽃맹키로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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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꽃맹키로디 파볼께요. 봤을께 안보셨을든 하다나 한번 보여 드릴께요 빨간 돌도 이쁘죠 홍석돌도 너무 이뻐요 잘나왔네요 이 돌도 조그마한 소품이지만 오늘은 아름다운 돌이 너무 많네요 진짜 이분들이 많아서 어떤걸 보여 드릴지를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가는 모른디 돌이 색깔이 너무 이쁘면 많이 있네요 이건 밑에 바닥이고 여기는 옆이고 이건 우예고 진짜 이쁘죠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